이번에도 적팀 비슷한 조합이면 제가 궁뽑는거는 적팀 생중기법을 없애려고 쓰는거니까 타이밍 잘 보고 돌아오세요 끝나면은 맥크리는 겐지 하실래요? 저 다른거 해도 되긴 하는데 맥크리에요? 수비니까 맥크리도 괜찮을 것 같은데 2층 있으니까 어? 아 맥크리도 40퍼 아 뭐 40퍼 그거 뭐 올리면 되는거지 오는대로 맞추면 이기는거 아니야? 어 말개쉽다 쩐다 오는대로 맞추면 이기지 그치 빨리 거기 오버헬퍼 갔다가 오버헬퍼 저 주소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시 아니면 오버샵 가시던가 오버샵 헐 나 싱구당함 헐 나 싱구당함 적의 공격까지 30초 헐 나 싱구당함 아 맞아 아닌척하면 되요 자 파찌 안먹게 조심하시구요 하하하하 정원지 루시우 선배님 따라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아냐 그친구들은 대놓고 썼어 아 그래? 포카칩은 아까 만났는데 아 포카칩 아직도 걔네 오늘 부캐 다시 살린걸로 알고 있네 포카칩은 약간 엎어갔어 보면은 으응 포카칩이 시작했네요 엔지 역시 나와있고 한 번에 헉뜨리로는 다 넣읍시다 아나있다 아나있다 아나 반피 라이너로트 라이너로트겠지 적 아나에니 흔방이 계속에 들어오고 2층으로 들어온다 오케이 컷 다리야 풀데없다 다리야 부좌 다 죽었어? 그럼 나는 뭐해 다 죽었어? 다 죽었어? 대학반가? 아냐아냐아냐 겐지있는데? 저기 불바님 있는 곳에? 빠졌다 2층 건물로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제 겐지를 본 상위권 유저들이 하는 말이 어 무빙은 개오지는데 에임이 병신지냐고 다리야 너무 무빙에 치중해서 에임이 병신지냐고 저는 내꺼 보고서 맨날 사람들이 뭐야 어떻게 불러오시는거야 움직임이랑 2단점프 벽타기 이용률은 여기 오른쪽 씹어지는데 어 리퍼 들었어요 스스로 움직임을 주체하지 못한다고 사람들이 그러잖아 나 나 구조화 좀 뒤에 구조화 좀 달라고 아 좋아 좋아 구조화 좀 안되는구나 에임님 제가 먼저 툴을 줄게요 어 아나 제가 툴 들어가는거에요 오케이 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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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조화 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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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조화 라인 부조화 더 개피 아 내가 더 개피 라인 부조화 하 땁 아 끄덕 힐러들 다 뒤였을 저거야! 와 저거 계속 속에 핀네 다리야 자제하게 속에 핀 컷 어 내가 잡으러 왔는데 특별히 준다던가 나이스 나갔네? 나 잡았네 어 나대 아아 아 나 수류탄 튕길 수 있냐고? 튕길 수 있어요 저거 적 라인이었네? 내 근처에서 갈라가서 뛰어다니는거 겐즈도 빠 저.. 뭐지? 다리야만 넣어보세요 다리야만 넣어보세요 다리야만 넣어보세요 다리야만 넣어보세요 컷 나이스 아 나 노이로즈 걸리게 해야지 나 나 나 힘든 좋아 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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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극기 쓸건데 아 나이스 어 뭐야 나 근데 아 나 나이스 아 그러네 구원 올렸구나 왜 죽나 했다 아 첫 데스 나이스 조금만 힘을 내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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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비트 나이스 다리야만 더 빠졌다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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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鬱했어 딜은 운메랄 땄는데 조금만 계속 초월한테 컷당해가지고 PSA 몰라 내꺼 아 미친 인성봐 veda 루시후 불쌍 아이 루시우 아니 습관 묶자 난 루시우 나 맨날 궁극기 쓸건데 초월의 Southeast 와 씨.. 힘들었어 와 진짜 개조건 오른다! 나 0.1점 올랐어! 0.1점 오를 수도 있구나 이게 많이 지져서 그런가?